열심히 넘어왔네요 여러분들을 계속 이어 왔는데 이 다음 곡, 제가 볼 때는 다음 곡을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멤버들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, 조금 뺄 수 없었죠? 네 저번 원랜드 페스티벌에서 저는 그 곡을 얻었고 회사님들도 갑자기 야외에서 울려퍼지는 이 스트림과 이 리얼 싸우는 아..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넣으라고 하죠 그러면 스탠드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키나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발이 좀 달라져가지고 신발이 달라져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그 양말에 뭘 드는 건가요? 아니야, 오늘 안 나오는데 아까 원래 기소서에 신었던 신발이 약간 높았어가지고 조금 맞춰야 되거든요 어머, 이거 아유, 그렇게 심해 저처럼 미리 그 강화는 거 올려놨었어야겠다 제가 아까 리허설 때 이렇게 눌렀거든요 아까 리허설 때 이렇게 눌렀거든요 아니, 이 사람아 나 지금 내려갔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된거 같은데 귀여워 귀여워 잘 어울네요 아, 귀여워 아, 너무 센시하게 물을 먹는데 정말 갑자기 또 어? 내가 몇 분 차에 들어갈까? 심장 한 번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회사님 들은 거고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실 것 같습니다. 몰시 모르신데요? 쇼금깊은? 흐흐흐흐흐흨 너무 재밌 poet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다음 곡 드릴 곡은 마누라티의 비야맨입니다. 공개를 맡고 마누라티의 멋있는 곡 불러보겠습니다. 다음 곡 드릴게요. 다음 곡 드릴게요. 다음 곡 드릴게요. 다음 노래, 다음 곡 드릴게요. 다음 곡 드릴게요. 다음 곡 드릴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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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